쪼리실러 전화로 할까 말까 문자로 할까 시간이 너무 늦었다 그 년은 벌써 제가 오늘 따라 밤이 너무 길어 문자로 썼다 꼭 썼다 하다가 아쉬워 밤을 보낸 후자가 답장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넘어 앉아 못하는 네 모습이 안타까워 적극도 없는 밥머리로 나와서 그 번거로워서 모르고 지금 무려 사춘기 전한 생선 오예우 다가 불이 켜졌어 이 장보다고 다 걸렸었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벌려준 날 왜 거장난해 이 톡톡 먹먹죠 baby 안녕하세요 너와 웃을 때 웃을 때 아까 너희 가장 해 그거 위험해 위험해 내 앞에 서면 괜히 수줍해 멀쩡해 열어보면 내가 어떻게 너는 왜 한쪽 멀쩡해 내년 대체 홀 아무도 여자 기대도 부대란 채홀 놓고 자라길래 이 무릎뼈 무릎뼈 쉽게 만들어 니가 모델이니까 해 내 손만 쉽게 만들어 핸드셋 고맙고 말도 안 돼 제발 그만 내줄래 너무 귀여워 난 어지러워 그리는 건 이상으로 너는 간다 고맙고 말도 안 돼 그랬어 kel